집수리 살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오랜만에 만들어 보는 달고나 처음에 하나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잘 할 수 있어 네 잠깐만요 네 아빠 사진 찍게 딱 닦아내고 딱 닦아내고 자 먼저 설탕을 녹입니다 사진 찍어봐 태우는게 중요해 안태우고 녹이는것 안태우고 녹이는게 중요해 안태우고 녹이는게 중요해 잘 저어주고 안태우고 간 다음에 소다를 아주 조금만 저어줍니다. 잘 저어줍니다. 오! 으악! 눌러 눌러! 눌렀어 아 남았는데 됐어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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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찍고 얘 눌렀어야지 아까 씻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바로 씻었네 음 아 눌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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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다 살짝 떠 조금만 넣어 하자 너 넣어 옳지 됐어 모양을 찍어보셨지 됐어 그만 그만 눌러 그렇지 그건 그냥 눌렀어야지 오케이 됐다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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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열아 일로와봐 이렇게 하고 놔야 돼 이렇게 놔 어 됐어 됐어 먹어봐 맛있다 맛있어 서열아 일로와봐 먹어봐 먹어봐 왜 저러는거야 응 아 맛있어 소자 소자 준비 소자 소자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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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고 있다 너 놔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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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제 눌러 별표 그냥 눌러 꾹 눌러 꾹 꾹 됐어 이제 그만 빼야지 벌써 빼야 아니 아니 그게 별 찍은거 빼야지 그렇지 오케이 됐다 이번 별이다 이거 불을 여기 여기다 대라고 이쪽에선 여기 불이 약하니까 하여튼 맛이 틀려 먹을게 큰개 이렇게 아이씨 다하고 됐어 이제 되잖아 불 세니까 응 겨멈이 틀리잖아 어 잠깐만 쏘다 맞아 더줘 막 물철들어야되 너무 약간 살짝 들어 응 너무 밑에다 저어 넌 젖고 있어 됐다 막 져 부풀어 날 때까지 계속 져 그렇지 불은 나잖아 오 좋아 좋아 지금 좋아 됐어 벗어도 될 것 같아 쭉 내려 쭉 내려 그렇지 눌러요 응 응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오케이 오케이 됐지 로켓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